1, 2, 3. 하나 둘. 서른 버즈. 알았어요, 다음 앞에. 자, 나는. 1, 2, 1, 2. 아, objet, 4. 1, 2, 1, 2. 할 수 없지? 4개, 1, 2. 단하로 합시다. 같이 해dı 하나 둘 칸타자 이게 컨셉이야 가자 한 번 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컨셉 정했지? 아이돌 컨셉이네 아이돌. 오늘 우리 종아리 붙이고 허벅지 붙여야 돼. 하하하 시작. 우리 옆 사람 자리가 배우자 지금 채워주면 돼 채워. 소리내서 하하하 시작. 수고하셨습니다. 3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. 졸업하기 싫어요. 졸업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생일처럼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을 이제 못 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 쉽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